경찰이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위치한 라 퀸타인에서 호텔 직원의 칼부림을 한 용의자를 수배하고 나섰습니다. 사건은 지난 10일 일요일 오전 6시 15분경 발생했습니다. 한 남성이 호텔 로비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. 호텔 직원이 남성에게 물병을 건네는 순간 남성이 직원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. 용의자 남성은 직원의 손과 귀에 상처를 낸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NIPD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